원주시 신림면 골프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업체 측이 환경영향평가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벌목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 점검 결과 사업자가 하늘다람쥐가 안전하게 서식장소를 이동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단기간에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벌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추가 벌목 중지를 요청하고 하늘다람쥐 서식 상태의 변화 양상을 정밀 모니터링해 적정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